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망설임이 없는 용기를 가져보자. 60년생 침울했던 기분의 햇살이 다시 온다. 72년생 엇나가는 기대 말문을 닫아내자. 84년생 말보다 빠른 행동 점수를 얻어내자. 다음은 쥐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기분 좋은 순간 노래가 불린다. 61년생 끝이 아닌 시작 기지개를 켜보자. 73년생 두 마리 없는 깔끔함을 보여주자. 85년생 고된 노동의 결실 부자로 변해간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아픈 이별이 아닌 내일을 준비하자. 62년생 낯선 자리에도 환대를 받아낸다. 74년생 득보다 실이 많다. 경쟁을 피해가자. 86년생 부족한 공부를 깎고 다듬어보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2년이 쉽지 않다. 고민을 더해보자. 63년생 지워내기 어려운 실수에 대비하자. 75년생 숨어있던 보석 솜씨를 뽐내보자. 87년생 자부심과 긍지가 한 뼘쯤 올라간다. 용띠 가겠습니다. 52년생 눈물이 먼저 오는 감격에 취해보자. 64년생 안전하지 못하면 후퇴를 서두르자. 76년생 향기에 취하면 가난과 마주한다. 88년생 많이 가졌어도 엄살이 필요하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꺼지지 않는 사랑 나이를 잊어보자. 65년생 일상을 내려놓는 재미에 나서보자. 77년생 꼼꼼한 준비로 기회를 잡아내자. 89년생 천국이 틀림없는 평화가 함께한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천번의 그리움을 풀어낼 수 있다. 66년생 힘들었던 부진 무용담이 되어준다. 78년생 기적같은 반전의 기쁨이 배가 된다. 90년생 눈치 보지 않는 자유를 가져보자.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아름다운 만남 꽃단장을 해보자. 67년생 부족하지 않은 정성을 보여주자. 79년생 젊어서 하는 고생 단단함이 더해진다. 91년생 잘못된 호기심 비싼 값을 지불한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반가운 손님 묵은 회포를 풀어내자. 68년생 게으르지 않은 일손을 가져보자. 80년생 정직한 수고로 관심을 받아내자. 92년생 세상의 전부같은 행복에 취해보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무거웠던 마음의 빚을 갚아낸다. 69년생 축복받은 하루 신선 노름할 수 있다. 81년생 자신하지 말자 화를 부를 수 있다. 93년생 추억을 새겨주는 소풍에 나서보자.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잊고 진했던 맛젓가락이 바빠진다. 70년생 보듬고 쓰다듬고 위로에 나서보자. 82년생 웃음꽃 활짝 피는 칭찬을 받아낸다. 94년생 부자된 지갑 어깨춤이 절로 난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한길 고집의 결실 만세가 부족하다. 71년생 미운 오리 백조로 변해갈 수 있다. 83년생 패기와 열정 매운맛을 보여주자. 95년생 밝고 오래된 것의 귀함을 알아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